안녕하세요. 365일 연대기성경 1독 가이드 1차 영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열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 장은 마치 하나님의 가족 앨범처럼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초기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름과 나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오랜 관계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8장.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노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의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여정과도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신앙의 상징이자 구원의 표시입니다. 오늘 가이드 목표는 창세기 5장에서 8장을 통해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 깊은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는 우리의 뿌리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펼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과 함께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마치 가족 앨범을 넘기듯이 우리는 세대를 넘나드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첫 등장인물은 셋입니다.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하는군요. 생각해보세요. 13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아담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을까요? 5장에서는 인간의 긴 수명이 눈에 띕니다. 애녹처럼 365년을 살다 하늘로 올라간 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365일은 한 해를 의미하지만 애녹에게는 전생이었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애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단순히 살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녹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넘어신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 속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애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편안함 또는 안식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주신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노아의 이름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보며 인류가 겪는 수고와 아픔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노아가 단순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처럼 창세기 5장은 인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희망을 엮어내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짧음과 동시에 영원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인류의 도전과 노아의 응답 창세기 6장을 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맞닥뜨립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탈압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집니다. 인류는 번성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이는 구원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노아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믿음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시험과 조롱 속에서도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어떤 도전과 비판이 와도 인내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노아의 이러한 어려움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6장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극적인 대비를 통해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도전을 그려냅니다. 6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신앙적 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7장 홍수 속의 구원과 새로운 시작 창세기 7장의 막이 오르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 중 하나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탑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시하셨고 노아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물은 계속해서 높아만 갔습니다. 이 홍수는 단순히 물의 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았지만 방주 밖에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폭풍구가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노아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멈추고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도 희망과 새로운 기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7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8장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8장은 폭풍의 끝과 함께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모든 생명체는 여전히 방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것은 노아가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나타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홍수 후 무지개는 재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희망이 존재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비록 무지개는 자연현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의미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직면한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홍수 후 무지개는 재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희망이 존재함을 또한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홍수 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파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새로운 시작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8장은 구원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류의 새로운 책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2장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5-8장을 통해 노아의 시대와 홍수의 이야기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제공합니다. 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한 예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행동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희망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5-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중요성, 구원의 희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앙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